4.미디언 2.미디언 2.미디언 저 승천키고..저..저..저..잡겠는데? 아리가? 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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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많이 가라고? 왜 이렇게 악하냐? 아..왜 이렇게 악하냐? 배천사비야! 아 맞다! 아 배천사! 아 잘 좀 해봐요 대천사 미야 아아 미야아 대천사 미야 대천사 미야아 한탈 때 여러분 1번만 존나 눌렀어요 보자마 개새끼야 1번 1번 별풍선 1개 존나 썼어요 여러분 아쉬웠죠 아니 한탈 들어가면 별풍선 1개를 존나 썼어요 알았죠 여러분들 개이들 이걸 이렇게 읽어 한탈 들어가면은 별풍선 1개를 존나 썼어요 1개를 존나 썼어가지고 하..